정재 선수 입장에 있겠습니다. 다이아 정채연. 힘차게, 힘차게, 얌전하게 떼지 말고. 힘차게, 힘차게, 힘차게. 그렇지. 점점 좋아지는데? 좋아, 좋아, 좋아. 정채연 선수가 첫 번째 투구를 하겠습니다. 최연 선수는 그야말로 착한 투구의 등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착한 투구의. 눈빛이 너무 선해요. 착하네요. 딱 봐도 착하다는 게 보이잖아요. 나 짚고 던질 거야. 써있네요. 워낙 무대 위의 엔딩 요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투구 포옹에서도 레전드 자를 생성할 걸로 예상합니다. 그대로. 던졌어요. 생성할 걸로 예상합니다. 그대로. 던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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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 포옹인데요. 이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죠. 그렇죠. 다리를 와인드업하고 나갈 때 보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m 한 30 정도만 더 나가면서 그러면 힘을 더 받아서 던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점수 올려주세요. 8.7.7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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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7.7M